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무덤의 향류를 바라로 방문한 3명의 여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온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들은 후에도 이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자기의 갈 길을 따라 찾아서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으로 갈 때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도 그에게 나타나시니 해서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인 걸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물어봤을 때 네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큰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됨이냐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미련함을 지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때서야 애들이 예수님임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알립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이 증언을 듣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하신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엠방으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했으면 이미 세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고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 두 사람 이상의 동일한 내용을 증언할 때는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때라도 그들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보면 24장 44절 45절에 다시 이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10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언약의 성추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치고 9일 동안 바로 이 부분을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역사의 기록들을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신들이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사마리아와 따끔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할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절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7절부터 18절 말씀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복음임을 우리로 듣는 사람들로 알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이라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능력을 통해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내용과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허락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하지 못함을 꾸지셨습니까? 믿지 못함을 완악하여서 믿지 못함을 꾸지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죄받아서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 사명자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냐며 이 세상에 어떤 해로운 일도 이 복음의 길은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병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것도 복음의 길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완전한 승리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원약은 없습니다. 중심사상 선언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체를 눈으로 보이시고 손으로 만져 확인케 하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입은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갓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사력을 동원해 지키는 군인들과 이를 지원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즉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빈 무덤에 대해서 걱정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거짓을 얘기하라 그리고 이들의 죄가 추궁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볼 수 있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의심한 제자들과 그들을 일깨어 믿음을 새롭게 한 후 사명과 특권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씀으로는 부화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을 정리한 후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더욱더 주의깊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의 교리적 의미와 마가복음을 간단히 정리함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는 마무리하게 되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에 나타났던 언약의 성출을 중심으로 언약의 성출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9일간 특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으나 예수님께서는 예고한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으로 절대 저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고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였어요. 그러나 누구의 뜻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누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 부활할 거란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저자 즉강을 들은 건데 부활에 성취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인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구름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말씀도 미련화해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보조수단으로 보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능력 안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안에서 능력 주심을 가르쳐줍니다. 이 능력 주심 안에서 제가 가장 정말 감동하면서 함께 나누게 기뻐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원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 삼천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만 전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세계의 복음이 확장되게 했습니다. 그거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미리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을 하였다고 해서 교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시판에 어떤 막대기 같은 존재 뿐이지 이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이 게시판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특권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알아요. 우리를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할 뿐이에요. 청지기로서 할 일을 할 뿐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게 하세요? 그보다 큰 일도 이루신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즐겁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까?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두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은 이 부분에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했고 군인들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이 경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처형을 다하는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결국은 나타내게 되고 결국은 선포하게 되고 결국은 믿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들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뜨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3번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다시 한번 누가 보건 말씀과 영동해서 우리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속강의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절 한절 살펴보므로써 이 말씀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처음과 끝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게 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온세계에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여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아멘